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한은행의 직무 에세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에세이, 여러분들이 직무 에세이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무 에세이 부분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게 직무 에세이가 그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직무 에세이가 다른 면접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없던 면접이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신한은행은 전통적으로 토론 면접이랑 PT 면접은 항상 해왔고 그리고 다른 면접의 경우에는 약간씩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돌발 면접이나 이런 건 있었던 경우가 있고 없었던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이제 필기 시험이 생기면서 적성검사 대신 NCS를 따로 필기 봤으니 이 적성검사 보는 시간에 다른 면접 과정이 진행될 여지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과거처럼 직무 에세이가 진행이 되든 추가되는 면접이 있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직무 에세이. 직무 에세이는 우선 인성 면접 시간에 12명 한 조를 6명 6명으로 나누어서 6명이 인성 면접 보는 동안 6명은 직무 에세이 쓰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바꿔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10분에서 15분 정도 1인당 인성 면접 시간이 진행이 되는 동안 다른 팀은 직무 에세이 시험을 보게 된다. 자 근데 면접 과정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여러분이 저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바뀔 수 있다 를 전제로 해놓고 그럼 바뀌든 안바끌든 간에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기업 분야 WM 분야 ICT 분야에서 직무 수행 내용이 있고 필요 역량으로 이야기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기업금융 WM 분야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이 창의성 분석력 그 다음 솔루션 제공 역량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 국내의 금융시장 및 경제 지표에 대한 개념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고 고자산 고객에 대한 이해와 공감 자산관리 컨설티 능력 재무 투자 성향 분석 및 자산 포트폴리오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경제에 대한 분석적 사고 자 이 역량들이 그러니까 면접이 뭐냐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역량을 준비하는 거겠죠. 이 역량만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직무 에세이로 진행이 되든 PT 면접으로 진행이 되든 특별히 어려울 게 없으실 거니까 그래서 접근 방식은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직무 에세이에 집중을 하시지는 말아라. 물론 제가 기출문제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안내해드리겠지만 그 직무 에세이 주제가 그대로 PT 주제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최근에 어디가 그랬어요? 최근에 신한은행 신한은행이랑 우리은행을 제가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최근에 우리은행이 면접을 받는데 우리은행이 면접 진행할 때 개별 과제로 서수령 평가를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신한은행 아까 필요 영향처럼 직무 관련된 금융경제를 미리 공부해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야기를 바꿔서 이 개별 과제 서수령 평가를 실제로 가봤더니 면접장에서는 PT 면접으로 진행을 했죠. 어떻게? 이런 도표를 줬어요. 서수령한다고 해놓고 이제 PT로 바꿔서 진행을 했는데 한미 기준금리 추이에 대해서 그래프를 지워주고 달러 인덱스 지표를 주워주고 그 다음 OECD 주요 경제성장률 전망 그래프를 주워주고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겠는가 PT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서수령한다고 했다가 PT로 바뀌든 그게 PT가 아닌 팀과제로 바뀌든 토이로 바뀌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얘네도 경제 우리은행도 직무 관련된 금융경제 시사 문제를 미리 공부해 보라고 그런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PT를 하라고 문제를 냈죠. 자 신한은행도 똑같이 포트폴리오 분석 능력을 가진 인재를 찾고 있다고 하죠. 경제 지표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죠. 그럼 저 우리은행의 최근 진행됐던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은행이 이야기하는 분석력, 차이성, 직무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분석력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은행과 고객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고객 니지 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객의 니지가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각 가게, 가게를 구성하는 고객들의 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그 고객의 니지를 분석을 해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내가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제안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은행이 바라는 창의력이고 그런 창의력을 또 도출해 내는데 경제 금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게 부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경제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직무 적합성 부분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 역시 중요하겠지만 은행에 대한 이해, 고객에 대한 이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경제와 금융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력, 창의성, 직무 적합성을 준비해 놓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게 PT 면접으로 바뀌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주어지든 간에 문제들을 풀어내서 좋은 면접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럼 직무 에세이가 됐든 서술형 평가가 됐든 다른 방식의 변형된 면접이 됐든 준비를 한번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해봅시다. 당신이 신한은행의 기업 고객이라면 신한은행의 바라는 점이 뭔지 서술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만큼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택해서 서술하면 돼요.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또 이자 수입과 비이자 수입 창출 방안을 이야기하라. 서술하라.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서술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따른 은행의 대응 방안 및 전략을 서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약간 세부적인 서술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제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고객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이야기를 했죠. 자 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건 기존에 부동산 담보대출만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행은 좋아요.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담보를 갖고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 기업금융 분야의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들어가지 않고 다 부동산에만 흘러들어가니까 부동산 버블이 심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이런 면들이 이제 있게 됐고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을 생각해보면 창업을 해서 돈을 벌어요. 부동산을 사는데. 부동산이 없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창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저런 안 좋은 상황 하에서 이제는 동산 담보대출이 최근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부동산이 아닌 명품백이나 명품백을 가지고 하는 건 전당포인데 이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실제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동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옷 수출기업이다. 그러면 해외에서 들여온 옷을 물류창고에 넣어놓을 거잖아요. 그럼 그 물류창고에 있는 옷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옷이 하나하나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전체를 싸잡아서 담보로 잡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동산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동산 담보대출은 전당포에서 명품백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게 동산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명품백을 담보로 대출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 측면이 동산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생산적금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최근에 경제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버블이 심화가 되고 그러면서 나라에서는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하려고 하는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 그 다음 동산 담보대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를 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신한능의 기업 고객인데 담보가 없더라도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동산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주세요. 이자 수익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DTI LTV 관리 기준 강화 그 다음 DSR 도입 이런 걸로 인해서 이자 수익의 창출 이 부동산 분야에서는 어려워지니 동산 담보대출을 활성화해서 이자 수익을 창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서도 창업기업들이 담보가 없더라도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동산 담보대출을 활성화하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또 동산 담보대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이 방금 이야기를 듣고 면접관의 입장에서 여러분 역지사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소서에 역지사지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이 면접관의 입장에서 방금 그 동산 담보대출의 이야기를 평가하신다면 고객의 니즈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상중화 평가할 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상품,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죠. 그리고 경제금융 현재 경제 트렌드 생산적 금융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이해 부동산 버블이 심화되어서 부동산 버블이 심화되고 그로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DTI, LTV 관리 기준이 강화돼서 더 이상 부동산으로는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으니까 직무 적합성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SAE가 나오든 PT가 진행이 되든 여러분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인 자산관리 역량 강화 법인 자산관리 이 분야가 왜 중요한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고객의 니즈를 고객군별로 분석해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지만 개인 자산관리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포화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진출을 하고 증권사도 진출을 하고 보험사도 진출을 하고 은행도 진출을 하고 이러니까 들어가는 회사도 많고 여러분들도 지원자분들끼리 스터디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도나도 포부가 뭐예요? TV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분야는 빠르게 포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일반 자산관리 분야는 그래서 법인 자산관리 분야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블루오션으로 이제 뜨고 있는데 법인들 역시 자산관리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법인들이 자산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는 적어요. 자, 그래서 법인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해서 어떠어떠한 투자 상품을 제공해 나가고 그 어떠어떠한 절세 상품을 제공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면 이 오타예요. 절세 상품. 법인들의 경우에 법인들의 경우에 법인들의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있고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가 따로 있어서 원 이 그 경리 담당하시는 분이 원금이 손실 나면 사장님한테 혼날 테니 원금 보장이 꼭 돼야 하는 니즈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물건대금을 결제해 줘야 되니까 만기가 긴 것보단 짧은 유동성 유동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에 대한 니즈가 크겠죠. 그래서 어떠어떠어떠한 상품이 법인 자산관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상품인지를 지난번에 얘기 드렸었죠. 이 부분에 그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 있을 거고 절세 상품 법인들의 경우에는 경비 떤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부자 증세 이런 이야기 최근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법인들이 세금 세테크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거죠. 나라에서 세금 많이 걷는다고 하니까 그러니 절세 상품에 법인들을 위한 절세 상품으로 어떠어떠어떠한 상품을 운용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저번에 알려드렸던 절세 상품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걸 따른 대응 방안이 될 수도 있고 투자 상품이니 이건 판매 대행 수수료를 받는 거고 그건 비이자 수익이니까 비이자 수익 창출 방안이 될 수 있는 거고 신한은행의 기업 고객으로서 법인 자산 관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신한은행이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PWM 이야기 CID 이야기 드렸던 거 같이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신한은행의 기업 고객이면 나는 단순히 은행의 상품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을 대출로도 하고 싶고 사채 발행을 통해서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들을 신한은행이 증권사와 협업 원신한을 통해서 기업 고객에게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 고객 니즈에 대한 이해 은행에 대한 이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런 문제들을 서술을 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서술의 포인트는 뭐예요? 에세이를 쓸 때 서술의 포인트는 고객 니즈가 어떠어떠한데 경제 상황이 요러하니 그러니 이러이러한 상품을 제공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야 한다고요. 미국발 금리가 인상이 되는 상황인데 신흥국 자금 유출에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도 주식시장 하반 미스크가 존재하니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고객들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객 니즈에 대한 파악 이러한 상황에서 ELS나 ELF와 같은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통해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자 라고 쓰면 고객 니즈에 대한 이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가 모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신한은행이 말하고 있는 필요 역량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나와있는 직무 내용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테니 여러분이 입행을 하시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ICT 직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속 이제 기출문제들이에요. 실제로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들인데 이것들을 풀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접근방법에 대한 눈높이를 영향을 키워봅시다. 자 플랫폼 시대에 신한은행의 대응방안 어떻게 할 거냐 비대면 플랫폼의 올바른 발전 방향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신한은행의 기업분석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에서 왜 기업분석이 중요한가요? 특히 신한은행에서는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에 비해서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한은행은 공통질문으로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에서 왜 신한은행에 오려고 하는지 신한은행의 지원동기 왜 신한이어야 되는지 이 질문을 하는 빈도가 굉장히 타임에 비해서 높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들어오고 나서 신한은행이 심한은행으로 바뀐다고 해도 열심히 잘 다니겠죠? 그래서 신한은행 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저런 고객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해보고 싶은데 신한은행이 요로 하니까 신한은행에 지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 트렌드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이 기업분석 과정에서 찾아내서 지원 동기로 이야기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신한은행의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 왜 신한은행인지 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지난 시간에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죠. 오랜 시간 동안 거의 3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고객군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고 그들이 어떤 금융서비스 상품을 원하는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외국인 고객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했는데 그럼 내가 외국인 고객에 자산관리를 제공해보고 싶다 라는 포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국인 고객에게 자산관리를 해보고 싶은데 그걸 왜 신한은행에서 하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할 거죠?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죠. 시중은행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고객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신한은행이기 때문에 대출 없이 자산관리를 생각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고객에게 전반적인 자산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은행이 아닌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외국인 자산관리를 위해 신한은행에 입행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나의 이야기 그리고 신한은행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좋은 답변이 된다.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구체적으로 고객국별로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지를 이야기 드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연결점을 찾아 드려 볼 때가